이번 도전자는요. 최연소 도전자입니다. 12살의 어린 나이에 이 친구가 살아남아 있습니다. 김다현양입니다. 큰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. 다현양 각오를 한마디 좀 해줄 수 있어요 먼저. 한마디 들어볼까요. 지금까지는 김봉곤 훈장님의 딸 김다현이었지만 이제부터는 김봉곤 훈장님이 김다현의 아버지로 불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똑소리 납니다. 혹시 주변에서 당일 누가 알아보고 그래요. 아니 식당에서 맨날 밥 먹으러 가면 아버지만 알아보셔서 속상했는데 이제는 아버지보다 저 먼저 어? 국악들을 요장이다 이렇게 알아봐 주셔가지고 감사한 것 같아요. 따뜻한 엄마에게בס blending 세월이 오가든 길목에 서서 천용바위 되리라 천용바위 되리라 나이는 숫자,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데로 가면 돼 이제는 더 이상 슬픈이여 안녕 왔다 갈 한 번의 인생아 연애는 필수 결혼을 선택 이 무대는 어떤 곡 준비했을까요? 정의송 선생님의 님이여 준비했습니다.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가 그 노래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무대에 한 번 불러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서 선곡하게 됐어요 결승에 올라가면 많은 분들과 소통도 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는 게 너무 행복하고 공연을 해서 사람들께 우리 트로트를 알리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꼭 올라가고 싶습니다.